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음성 듣는 집중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혹 이해 안 되어지는 말씀도 종종 있어요 제가 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예수구도로 답을 내고 너무 기쁜데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너무 열심히 많이 읽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이해는 안 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한때는 훈련 가면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 생활에서 해방된다 해가지고는 제가 실제로 기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서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니까 영혼이 메말라지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계속 복음을 강조해요 빨리 아셔야 될 것은 복음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인데 그걸 엉뚱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기도 한 1년 안 해보니까요 그렇다고 새벽에도 안 나온 건 아니지만은 나오다 안 나오다 뭐 이렇게 해보고 육신적인 것에 초점 맞춰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신앙 생활 해보니까 비록 교역자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언약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언약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언약 없이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언약 없이 성경 열심히 보면은 율법주의자가 돼요 언약 없이 성경 열심히 보면은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그런 부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다면은 놓쳤던 부분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언약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없이 복음 없이 기도 많이 하면은 실제적으로 종교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RU에 갔었었는데 저하고 아주 저를 잘 봐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감리교에 있다가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박사님이시고 연세대 나오시고 미국에서도 쭉 이렇게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영향을 받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그분 또 할머니가 믿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정말로 공부를 딱 하면은요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만큼 공부 잘하고 이번에 책을 한 권 딱 줬는데 이맛이 두꺼운 책을 줘요 그거에 원어를 갖다가 자기가 한 6개월 7개월 만에 그냥 완전히 번역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감리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장독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가는 감리교의 알미니안 사상이 조금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가서 섰느냐 사람을 만나면은 딱 만나면은 바로 연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과거를 갖다가 쫙 맞출 수 있을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막 보였는데 천국도 보여지고 지옥도 보여질 만큼 그만큼 그냥 다 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2%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 또 뭔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자기에게 뭔가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무시했던 우리 옛날의 합동 측에 그 총신의 책을 보고 그러면서 어느 날 단합방에 와가지고 보금을 들었는데 단번에 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 없이 실제적으로 기도 많이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이 보여지고 저것이 보여지고 너메 사주팔자 운명을 보여주는 것만큼 보여지는데도 자기는 답이 안 되고 자기는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합방에 와서 보금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보금이고 그때서 제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때서 내 인생이 세계보금화에 방향 맞춰졌는데 요즘은 그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 걸 원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안 봐도 하나님 체험을 안 돼도 하나님 어떤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자기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금 놔두고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공로가 될 수 없고 기도를 열 시간 하고 그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고 그 공로로서 내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 했고 그다음에 하지 말아라 했는데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를 추구합니다 읽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왜? 그거 습관과 그게 매여 있어서 보금 깨닫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보금 깨닫기 위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금 깨닫고 나서도 그걸 안 한다 그건 사도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때의 보금을 깨닫고 어떻게 했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를 해보고 했어요 그다음에 제11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를 했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금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은약 안에 들어왔다면 옛날에 기도했던 것보다는 더 깊은 기도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더 깊은 기도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더 깊은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예수 그때가 해답이다 이래 돼가지고는 해답 났으니까 누린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누림이 무슨 누림인가를 봐야 돼요 해답을 얻는 사람이 누린다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해답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누림이에요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사도 행전의 삶 속에서 보금을 누린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누림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우리가 전도, 성교, 세계보금마에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여시는 거 그걸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해답 단계에서 누린다고 하면 뭘 누리느냐 잘못된 누림이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안 보고 누린다 기도 안 하고 누린다 그게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붙잡고 기도한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자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게 우상이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다 하면서 형상 우상을 섬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슨 우상을 섬기느냐? 탐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골로세서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이다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6일 동안 7일 동안 세상 나가서 생각하고 만나고 거기서 생각했던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기도하면 그거는 내 기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과 방향하고 상관없는 것인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부분들이 보금 안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 보는 것이 회복이 돼요 내가 보금을 알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죠 보금을 놓치고 성경을 본다 율법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인본주의로 빠져요 그처럼 심오하게 모든 것을 체험했던 분이 보금 말고 나서는 하나님 이거 말고 이거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소로 만족하게 하도록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보금이 정말로 충분하고 이 보금이 완전하고 이 보금이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길 주며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참 평안한 것을 느껴져요 이삭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평안한 것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는 크게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지요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국방부에 근무한 사람들은 별 뭐 얘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후방에 근무한 사람은 별 얘기거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전방에 있다 온 사람들은 얼마나 얘기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고생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삭도 별 얘기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장 이상이 되는 것이 야곱 얘기예요 야곱 얘기 속에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까지 야곱의 얘기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야곱의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누구 닮았습니까? 이삭 닮았습니까? 야곱 닮았습니까? 대부분 야곱 닮았어요 신앙생활을 보면 아슬아슬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야곱은 은약을 들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보금에 속에 있다는 것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체험이 안 되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인본 쓰다가 쫓겨가서 배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야곱 인생에 은약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체험은 어디서 했냐? 배델에서 언제 홀로 돌을 베고 누웠을 때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외롭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홀로 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게 꿈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 집이다 그거 체험입니다 우린 빨리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 체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때 보다가 절대 불가능할 때 하나님 체험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은 많이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언제 들었느냐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할 때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요 약복강의에서도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날 복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복주셔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딴 거 의지한다 그때 벌써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다 벌써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깨달은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복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빨리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요 제가 말씀 못 깨달으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 제대로 깨달았으면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인데 도저히 못 깨달은 사람이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하나님 나라 하는데 못 깨달은 게 있죠 왜 하나님이 빼들러 올라가느냐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디 안주해 붙느냐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문제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느냐 세상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숲곳에 머물고 이 앞장에 보면은요 숲곳에 머물고 그러면서 세겸에 머물고 베델에서 서원한 하나님 베델의 서원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세상 속에 묻힌 중직자 전도자의 여정을 놓치면 어떻게 됐나 노예되고 전쟁에 휩쓸리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우리 성도들 체질이요 조금만 문제 해결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세겸에 머물러 버려요 그냥 어디 가면 숲곳에 머물러요 창세기 33장 보면은 형의 애세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나와요 17절에 보면은 해결되니까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18절에 보면 세겸성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34장 1절에 보면은 그러한 부모의 영적 상태가 되니까 딸 디나는 그 땅 여자를 보고 세겸의 그 땅의 여자들을 보고 거기에 내려갔다가 강간당해보는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땅 사고 집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고 미션을 놓친 거죠 세석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이 내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게 야곱의 삶인 겁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게 예배 생활을 놓친 거예요 야곱이 숲곳과 세겸에 있으면서 예배 생활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으시기를 원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받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배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성도가 어디에 취해버렸습니까 숲곳에서 세겸에서 세상에 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배를 통한 영적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부모님들의 영적 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미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가서 단을 사르라 그거 예배를 말한 겁니다 야곱이 집을 나왔을 때 어디에서 은약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베델에서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편의 기자들은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요아께 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추건합니다 이번에 알류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알류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모든 축복을 회복해라 예배 드리면서 모든 축복을 누려라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 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예배의 축복을 모르니까 어디에 빠지느냐 그냥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요 그래서 그래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 같이 되느냐 교회 부흥 걱정하는 사람이 돼요 이건 진정한 걱정이 아니라 교회 부흥 되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뭐합니까 비교하고 위치 보고 자리 찾고 그거 걱정하다가 완전 망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중직자가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로 집에 갔는데 쓸데없이 고넬로 집에 갔느니 밥 먹었느니 이게 보금 놓친 중직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인생이 은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왜 베데로 올라가라 했느냐 창세기 32장 20절에 32절의 사건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거예요 32장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요 야곱이 예배 놓치니까 기도 생활 놓친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찾고 갈급할 때만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은 갈급할 때만 찾아야 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인만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인만웰 하나님 늘 24시 주님과 교제하고 24시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받았던 이스라엘의 축복을 놓쳤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뭘 합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아고 이스라엘의 것 부르라 했는데 그거를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세계매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아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신분권세에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깨닫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준비해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통해가지고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약복강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 가정에 문제와 고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닫느냐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권전선서 2장 10절에서 3장 3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 신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나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돼요 거기 보면 신령한 사람이 나오고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신령한 사람, 성숙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복음만에서 회복되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한 불신자를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육이라 했을 적에는 짐승의 육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에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지만 은혜 속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은혜도 받아요 감격하기도 하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맞고 틀린 거예요 교회는 맞고 틀린 게 기준이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그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냐 교회 생활에서 늘 그게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상처예요 오늘 우리는 다락방 하면서 보금으로 결론 났다 하면서도 영적 신앙 생활을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가정된 거 끊기 위해서 사건 터뜨리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해요 오늘 사건 터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뭐라 하냐 아직까지 가족 중에 뭐가 있어요? 우상식 데라가 라헬이 드라빔인가 뭔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고 코걸이, 귀걸이가 전부 우상이에요 금이지만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부 내라 그래서 그걸 땅에 파묻고 우리가 올라가자 완전 계획인 겁니다 그때서 사명 고울들이 다 떨게 되는 일들이란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관계 예배의 관계 말씀,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어 질 준비해 추천드립니다 둘째, 회복할 베델의 의미입니다 베델의 의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이에요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신앙 고백의 자리에요 대충 보면은요 화장실 갈 때 바쁘지 갔다 오면 안 바빠 그게 오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살아온 삶 속에 은약의 하나님이 체험된 것이 베델이요 그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체험한 것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영적으로 기도 응답받는 것이 베델이었고 보좌의 하나님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란 것이고 기름 붓고 서원했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순수한 심정으로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기름 붓고 11조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은혜 체험했고 하나님 체험했고 삶의 이유가 발견된 것이 베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누려지고 새 속에 그 다음에 인본에 내 생각에 자칫 잘못하면 6일 동안 세상 속에 있다가 오면 이상하게 교회 분위기가 안 맞아요 이상하게 교회 보면 내 생각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회복할 베델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 22주년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보면서 뭘 회복해야 되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500년 전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늘 현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는 복음 회복하자고 외치는데 큰 교회들은 지금 전부 자기 생각 가지고 성전 지어놨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또 자리 갖고 싸우고요 거기에서 지금 30년 전에 오직 복음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22년 전에 우리 은혜교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워줬는데 오늘 이 본문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 본문 주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이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메시지를 해야 돼요 아니에요 전체 성경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건 뭔가요 22년 전에 그 원색적인 복음 운동 속으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요즘 훈련하자 하면은요 민그적 민그적 하시고요 이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체질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내 생각을 교회 보는데 옛날로 생각으로 돌아가고 전도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노회장 자리 된 거 그것보다 더 귀중한 거 있어요 저는 단임 목사된 것보다 더 귀중한 거 있어요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보다 더 귀중한 거 있어요 그게 뭔가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놓치는 거예요 난 그거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거 놓치고 어떤 자리도 내게는 행복을 주지 못해요 합숙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인만우엘 놓치는 거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영적 서미세 신앙생활하길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 흐름 속에 있어요 언약의 여정 흐름 속에서 계속 그 흐름 속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거 놓쳤다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비행기가 제가 해외사역 때문에 비행기를 자주 이렇게 탑니다마는 비행기가 언제 제일 연료가 많이 소모되느냐 그거 뜰 때예요 만 메다 올라갈 때가 그게 연료가 가장 소모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때 20% 내지 25%가 소모돼요 만 메다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영적 서밋이란 말이 그 체험이 될 거예요 평안하게 비행기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밑에 있을 때는 속도가 안 빨라요 올라가기까지 20%, 25% 휘발유가 소비돼요 그러면 그 올라가면 만 메다 가면 비행기는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500km 전후에서부터는 휘발유가 거의 안 들어요 조용하게 그냥 막 슬슬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생활이 힘이 되느냐 영적 서밋에 야곱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모든 것 다 묻어버리고 영적 서밋에 올라가기를 준비해 추천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2주년을 맞으면서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리 베델 순수하게 서원했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영적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 잘 돼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영적 사기당한 것이 야곱이에요 어떨 때에는 육신적인 것으로 어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그게 영적 사기당한 거예요 육신적인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지길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그거 영적 사기당한 거예요 누구를 지금 핑계되면 안 돼요 단임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그건 누구 핑계되면 안 돼요 그건 단임 목사의 책임이에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그건 누구 핑계되면 안 돼요 본인이 영적 사기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거기에 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때 빨리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고 그게 방주 만드는 것이고 그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어려움은 축복의 전환점이다 어려움에 왔다 그게 축복의 전환점이에요 우리 훈련 중에서 늘 말하지는 이 가정에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거 복음 깨달았으면 그 가정은요 정말로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축복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에게 있는 문제는 축복의 전환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빨리 복음 안에서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세계문 사건 베델로 올라가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삶 회복하는 전환점이에요 약복 가게 사건 그거는요 기도 응답받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베델 사건 그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그게 축복 쪽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뭔가 하나님이 주인 되면 다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발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지 대진표를 바꾸라 거든가? 저는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왕을 바꿔보면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날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세상 나가면 세상이 커 보인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현장 나갔었을 때에 골리아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인 걸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아시 꺾이는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갔던 다니엘이 너부갓네살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왕이라는 걸 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꿈 해석해 주고 그러면서 너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성도의 어려움은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말로 그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로 야곱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배대를 회복하자라는 곳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억울한 거예요 그건 땅을 치고 다음에 후회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가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훈련 받으면서요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한지를 몰라요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인생의 방향 전도성교 세계보금화 인생의 삶의 내용 인만웰 인생의 기도 제목 오직 성령 충만 인생이 현장에서 받을 응답은 제자와의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그리도 비밀을 몰랐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어렵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신분 축복을 모르니까 억울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이 축복의 전환점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 나의 베델로 올라가라 다른 사람 베델 말고 나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의 베델로 분명히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야곱처럼 순수하게 신앙 고백했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복은 몰라가지고 22년 전부터라든지 안 그러면 10년 전부터라든지 우리가 이 복은 몰라가지고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야곱처럼 기름 붓고 이전을 세우겠다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베델로 올라가니까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즉 그 다음에 약복강의 은혜를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자손과 땅에 대한 은혜의 축복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분 은혜의 회복되어지는 것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회복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은혜 회복의 기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앙개혁 남아있는 모든 이방사상을 전부 다 땅에 묻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예요 얼마나 세상껏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크게 나눠고 싸우는 거예요 왜? 세상껏 들어와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또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싸웠냐 둘 다 복음 없어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둘 다 복음 없어가지고 의복을 바꾸라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받은 은혜를 기어가고 거기에 재단을 쌓으려 하느라 예배 회복하고 거기서 11조 드리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완전 개혁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구별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추건드립니다 간섭하십니다 간섭 안 하고 계신다 그거 버린 자식이에요 기브리스 시지저의 12장 그거는 뭐라 그래요? 사생자라 그래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네 그래 내가 배대를 회복하고 완전 개혁해서 한국교회 살리고 세계교회 살리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어나 배대로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 미사 야곱 요셉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것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아브라 미사 야곱 요셉을 통해서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널마다 아슬아슬한 신앙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서미스에 올라가는 배대를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